1.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곳이 아니지요. 사람은 어차피 늙으면 허약해지고 그 늙음이 더하여지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,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. 즉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.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대보라 하면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은 죽는다일 것입니다. 그럼 참으로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. 인생사 길어봐야 100년, 초인간적으로 120세 정도 사는 게 현재 인간 수명이라 볼 때 그런 인생을 즐기며 만족하며 자아성취하며 지낸다고 했을 때 결국 100년 있다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지요.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. 아니 그 어려운 시험공부 다 하고 초딩, 중딩, 고딩 다 지나서 대학까지 가서 그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더 하고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결국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의 종착점이 그냥 이름 하나 남기고 아무것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겠다. 굳이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도 없겠다.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오니 원, 오직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 하고 말이지요.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.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스 9장 27절 즉 인생은 100년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새발의 피, 아니 지구 전체로 볼 때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크기, 시간인 것이지요. 그렇다면 그 심판이 뭔가 아니?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 천국과 지옥에서도 각각 상부를 나누는 심판 그것인 것입니다.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천국을 안 가면 천국을 안 가도 된다? 이건 정말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난 천국 굳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정도로만 만족할 테니 그런 곳에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. 당신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그 차선책은 환생이나 다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. 지옥 말만 들어도 끔찍한 지옥인 것입니다. 가장 큰 인생의 투자는 바로 그래서 신앙인 것입니다. 펀드나 주식이나 복권이나 경매가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.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곳이 아니라 죽어도 무슨 술 써도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. 다행히도 그 천국을 가는 길은 너무나도 쉽게 느껴질 만큼 말 그대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. 바로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반드시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. 샬롬 마라나타 7 비트 2 2 3 2 5 5 5 8 9 9